네 오늘 뉴스 키워드 적자입니다. 제주 맥주인데요. 제주 맥주 주가가 어제 크게 좀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8%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 비전으로 밀맥주 스타일을 출시한 바가 있는데 대중들에게 좀 인기를 끌기도 했던 그런 맥주입니다. 그러나 만성 적자로 인해서 긴축 경영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제주 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주 맥주 주변에서도 많이 찾기도 했었고요. 인기도 꽤 있었는데 지난해 상장 첫날 공모가가 두 배 가까이 또 오르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참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에 사실 워낙 시장이 좋았어서 사실 상장했다고 하면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 다 그때의 기대에 비치지 못하는 제주 맥주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한 이슈가 지금 당장은 없는데 제가 보는 HTS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조회하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실적이 안 나와서입니다. 이게 실생활 투자를 개인 투자들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주 맥주 친구들이 좋아하네? 그럼 사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꼭 한번 재무재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제주 맥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상장 이후에는 사실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 흑자로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적자 44억 원 기록했는데 21년 작년에도 72억 적자를 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크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이 늘고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영업이익률도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 시장에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상장 직후에 보고서를 보면 올해 흑자, 2021년에 흑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도 5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터너라운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 준 숫자를 거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크게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경쟁자도 많다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주 맥주가 원가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자여도 나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을 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맥주 시장의 지각변동이 좀 일어나나 이런 이슈들도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주 맥주가 어떻게 영향을 펼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게 이 CFO가 주식을 팔았다 이런 소식도 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시를 통해서 지난달 말에 공시가 된 건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임원이 아니라 CFO가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할로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 뭘 다 판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팔고 나가도 큰 문제 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첫날 장중 최고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CFO가 팔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공표 맥주 만드는 세븐브로이나 어메이징 브링 컴퍼니 이런 데도 IPO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IPO에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주 맥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가 그때 가서 턴어라운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한 번 IPO 참여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때까지도 토요나도 못하는데 뭔가 세븐브로이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자조로 안 봤지만 재무제표 구성이라던 게 이런 게 제주 맥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